코리아 최고야 코리아 최고야 다시 시작 코리아 최고야 코리아 파이팅 승리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승리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오뚝이 큰 솜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여기서 시표가 전 or listeners 가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피스 코리아 다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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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스코리아 대국의 전사 우리의 희망 승리를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처음 하시는데 엄청 잘하시네요 프라보 대한민국 최고다 태극전사들 다시 프라보 대한민국 최고다 태극전사들 코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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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노래 별로 안하고 있어요 십자 1 이렇게 갔다가 1절 2절 갑니다. 2절을 위에서부터 쭉 넘어오면서 7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자. 여기만 날라요. 그리고 맨 밑에까지 2절 왔다가 비스 1 갑니다. 비스 1 어디에요? 브라보 대한민국 최고다 태국 전사들. 그 다음에 1, 2, 3, 1, 2, 4, 5 있죠. 코리아의 1, 2, 4절은 이걸로 가고 3, 2, 4절은 이걸로 가고 3, 2, 4절은 이걸로 가고 4절은 정신없어 보이지요? 근데 안정신없어. 한 번 말아봐요. 자 한번 가볼게요. 음악을 이걸 보시면 노래가 달라지니까 악보로...